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지난번에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데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렘 상공에 이상한 별 하나가 껌뻑하고 있는 저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를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이 탄생했고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해로당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별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되는 별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런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도대체 뭐겠느냐 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성이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알렸을 거다라는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 해성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좀 이상한 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성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중에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분명한 내용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냐면 태양계 내에 하나님께서 행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성, 토성, 금성 이런 별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라. 첫 번째 목적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의 별들로 하여금 사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메시아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계 내에는 아홉 개의 행성이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최근에 명왕성이 탈락한 거 아십니까? 예, 명왕성을 집어넣자니 명왕성보다 더 행성에 포함될 수 있는 별들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집어넣자니 골치 아프니까 아예 하나 빼자 이러고서 명왕성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는 여덟 개의 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쪼무래기 행성이 네 개가 있고 뒤에 좀 큰 행성이 네 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앞에 있는 걸 네 행성, 바깥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재 이 여덟 개의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것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아주 밝게 보이는 별이 이 금성입니다. 샛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성은 지구에 비하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행성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왕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루피터인데 주피터가 누구죠? 예 그리스로마 신하에 나오는 제우스인데 신들의 왕이죠. 그래서 이 목성은 고대로부터 왕의 운명을 점칠 때 연구했던 별이고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톰은 세턴인데요. 세턴은 농부의 신이라고 하는데 땅의 왕을 상징하는 또는 악한 왕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홉 개의 행성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성경의 연대기 연구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연구를 잘 못합니다. 다른 분들이 연구를 많이 잘 해놓은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지난번 요나의 표적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인데 그리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이제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폭격하기 전에 무전병들이 폭격할 장소를 알려주고 그러는 거 있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공은 전기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돌아가셔서 루터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었고 혹시 배터리가 소리가 끊겼다 하는데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전봇대를 고치려면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가지고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어 그러면 전기회사에서는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장치를 마구마구 사준 거예요. 그런 바라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밤새 수표 세다 세다 잠들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되고 또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교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 문제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하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바람에 교단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순수한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 성경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재산을 싹 정리해갖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역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쭉 체계적으로 성경을 다 정리하고 났더니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러 다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분이 얘기만 하면 다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양 역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러다가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정말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해도 구양은 다른 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양이 자기들 역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역사를 정확하게만 분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역사를 정확하게만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다. 이걸 이제 알려주러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대학에 유대인들의 대학에 가서 강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대학 교수에게 설명을 쫙 했더니 그 대학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 당신 이 내용 우리 학교에 좀 강의 좀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다시피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예수 얘기는 다 빼고 이스라엘 역사만 정확하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학생들이 한 학기를 다 듣고 났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술렁술렁 거리면서 다 듣고 났더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들이 막 도니까 이제 정작 다급해진 건 누구냐면 이분을 강의를 맡겼던 그 교수가 자기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이 단자를 자기 학교에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 거니까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쫓겨나게 됐는데 또 이분이 거기 가서 사고 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면 유대교 청년이 개신교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 청년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럴 경우 유대교에서는 이런 청년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로 가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구나 이래가지고 유대교를 선전하는데 이 청년을 예를 들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청년을 다시 만나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정리해보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려줬더니 이 청년이 다시 개신교로 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갔는데 지금은 확진을 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테러를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선교회 이게 너무나 효과적인 걸 알고서 선교를 다니다가 떠오른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교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이라고 아십니까? 아저토레 대천덕 신부님을 예수원에 찾아가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저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천덕 신부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 분은 어디에 소개를 해드렸냐면 한동대학교의 소개를 한동대학교 1995년도에 개교한 유옥교 대학 인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이분이 한동대학교에 와서 English Bible Study 라는 코스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영어선경공부 코스이긴 하지만 내용은 연대기에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1학년들 이제 갓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것도 구의학 역사 연대기를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혼수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연대기 강의를 했는데 마침 저도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한동대학교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저도 여기 내려가서 이분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성경을 고지곳도로 믿는 바보가 또 하나 있거든. 여러분 창조과학을 하나 둘 깨닫다 보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저한테 다 주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혹시 이분이 과장을 하거나 뻥을 친 거 없나 이러면서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쭉 훑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한 거고 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온 분들이 이분이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역사를 잘 정리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바로 이분이 연구한 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요 네 권의 책인데 제가 오늘 잠깐 갖고 나왔습니다. 이 네 권의 책에 성경 역사를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결과 중에 한 주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이 됐기 때문에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이 아닌 건 아시죠? 혹시 이 말에 또 심의 충격을 받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의 몇 년 전에 특집 기사도 나고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아닌 건 아는데 정확한 날짜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은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주로 지킵니다.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또는 아프리카 쪽의 그 콥트 교회들은 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서로 다르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수백년 지난 후에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추정을 해서 지키거나 이런 것인데 이제 12월 25일 탄생일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 양력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달력 이전에는 윤리우스 역이라는 천문학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달력이 있거든요. 그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달력인데 그 윤리우스 역으로 볼 때 그 동진나라에 해당되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사람들의 축제일이 12월 17일에서 2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12월 25일이 태양이 탄생한 날이다 이래가지고서 자기들이 축제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하고 결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게 됐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고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탄생일인데 탄생일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6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서력기원이라고 해서 예수 탄생 이후부터의 연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가지고서 BC와 AD 이걸 나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탄생한 연도도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2006년 전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준점을 어떻게 정한 거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정한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1474년 전인 AD 532년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기록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추정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 날 부활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추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30여 년 전에 탄생하셨을 거다 라고 추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점으로부터 이제 2006년이 지난 건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해로당입니다. 여러분 해로당이 죽기 직전까지 거의 미친 거 아시죠? 그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로마 제국 시절에 그런데 왕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바람에 주변에 자기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막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데 막 죽이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왕이 탄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찾아서 죽여야 되죠. 그래가지고 성경 기록 아시는 대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해로당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로당이 언제 죽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로부터 대략 한 2년 전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해로당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세프스라 그래서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프스가 기록하기를 해로당이 죽을 때 월식현상과 금식일이 연거 퍼 있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월식현상 금식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기뻐요. 왜 기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현상들은 정확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월식현상과 금식일이 연거 퍼져있었던 데를 찾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통치자인 퀸틸리우스 바르스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해로당이 죽었다는데 이 사람은 미시 5년에서 2년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고대사에서 유명한 건데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오스가 짝짝쿵이 돼가지고 옥타비아누스 하고 패권 다툼을 했던 유명한 해전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성경에는 아우구수도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전이 바로 언제 있었냐면 미시 32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7년 후에 해로당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시 32년에서 27년 지난 후니까 미시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 4년에 해로당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으니까 그때 월식현상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식현상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시 4년 3월 11일날 월식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니라 그러실까봐 제가 잠깐 그 월식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미시 4년 3월 13일인데 이게 이제 달력의 서로 줄리안 달력과 그레고리안 달력의 차이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월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려진 부분입니다. 이제 이 월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월식이 진행되는 것을 잠깐 보실 텐데요. 보셨죠? 그래서 그때 월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꼼짝마라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월식 2004년 5월 14일날 프라하에서 월식을 본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미시 4년이 예수 그리스 아니요. 헤로당이 죽은 때가 이제 맞다면 예수님은 미시 6년경쯤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언제 탄생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냐면 그 시리아의 통치자가 아까는 그 퀸틸리우스 바루스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터니너스가 시리아를 통치할 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시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 6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서 이집트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세인트 클레멘트인데 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일어간한 몇 가지 기록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모아놓은 몇 가지 기록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면 이집트 달력으로 이분이 표기를 해놨는데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멀 25일입니다. 이집트 달력으로 근데 이걸 일단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구약 달력으로 그걸로 바꿔놨더니 2월 28일이에요. 구약 달력으로 ERO28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것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5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수집한 기록 중에 하나가 옳다면 조건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은 미시 6년 5월 14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환상이 깨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맞았었기 때문에 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꿨잖아요. 근데 이 기록이 맞다면 예수님은 5월에 오신 거니까 계절의 여왕 5월에 오신 겁니다. 꽃피는 봄에 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서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남반구니까는 크리스마스 때가 여름입니다. 한여름 땡볕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려니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북방구에 사느냐 남반구에 사느냐 에 따라서 크리스마스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너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시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맞다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시 6년 5월 14일 날 탄생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입증해줄 만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죠.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죠? 혈연관계로는 사촌관계입니다. 누가 형이죠? 세례요한이 당연히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가리아입니다.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리아 뭐 이렇게라도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리아고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자벳입니다. 그런데 사가리아의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느 팀 제사장이냐면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께 무슨 말이냐면 다위당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해갖고 24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4팀이 7일씩 근무를 하니까 168일마다 자기팀 순서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사가리아가 아비아 팀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다면 세례요한이 잉태된 때를 거꾸로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추적해보면 미시 7년 3월 24일인데 그럼 세례요한이 이때 잉태되었다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자기 팀 순서가 돌아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갔거든요. 제비를 뽑는 바람에 자기가 걸려갖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대뜸?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다니까 안 믿었죠. 안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 받아요. 무슨 벌을 받습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는 바람에 성소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하고 필담으로 나눴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사가리아가 성소에서 나온 다음에 아내와 동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버텼을까요?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때가 아비아 반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인지는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때가 그때예요. 그걸 검증해 보았더니 그러면 일단 이제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잉태됐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요 1년여 기간 동안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춥니다. 이상한 춤을 춤추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 이제 그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 토성이 좀 더 느리게 돌고 목성이 좀 빠르게 돌거든요. 왜냐하면 토성이 좀 바깥쪽에서 돌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요. 목성은 앞에서 좀 빨리 돌고 그래서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잉태되기 직전부터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야 같이 놀자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싸인이었다라고 해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은 아까 말한 대로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했죠? 이 토성은 악한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몇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짜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성과 토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목성과 토성이 자기 궤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성은 이 태양이요 중심에 있으면 11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공전주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은 30년 정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니까 얘네들이 돌게 되면 지구는 안에서 아주 방정맞게 도는데 얘네들은 천천히 돕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목성 저기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2000년 5월 28일 날 한 번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2월 21일이 돼야만 또 하늘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느리게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지구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이제 목성, 토성도 지나가고 이제 목성도 보통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밤하늘에 그 달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밝게 보이는 별들이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토성이 좀 느리고 목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쳐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토성이 이제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야 너 잘 만났다. 이러더니 같이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태양에서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이 안쪽에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좀 빨리 돌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가게 되면 얘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타임이 딱 맞아야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냐면 854년마다 한 번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미시 7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미시 86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 848년 AD 1702년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 중에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때예요. 그 때에 맞춰서 목성과 토성이 또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저걸 연구하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첫 번째 과학에 관한 특히 천문학에 관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예언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현상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과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언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 박사는 두 가지 면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이때 메시아를 찾아서 오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하면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언제 탄생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예언서를 보면 그게 나오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너브간네살왕입니다. 근데 그 너브간네살왕이 꿈을 하나 꾸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꾸요. 신상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여기서부터 이 가슴까지는 은이고 거기서 무릎까지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인데 발은 또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이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시는 대로 이 신하들을 불러갖고서 내 꿈 알아맞춰봐라 이러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맞추거든요.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다 죽인다. 이랬더니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잠깐 좀 시간을 달라 그런 다음에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줘요. 그 해석이 뭐였냐면 이 신상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머리 금으로 상징된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날 거고 또 네 번째 제국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네 번째 제국 그러니까 이 신상의 발 밑을 뜨인 돌이 하나가 내려와서 이 발 밑을 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신상의 가루가 돼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는 내용인데 그 뜨인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네 번째 제국 때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제국들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발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라면 진흙은 뭐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그 헤로당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헤로당이 혹시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일단 경상도는 아닙니다. 전라도도 아니고요. 헤로당이 어디 출신이냐면 애돔족 속 출신입니다. 근데 애돔족 속이 그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애서입니다. 애서. 애서가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과 애서가 무엇을 놓고 서로 다투냐면 장작권을 놓고 서로 다툽니다. 근데 누가 장작권을 뺏어가요? 야곱이 뺏어가니까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이 예수님 때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애서의 후손이 헤로시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과 애서가 장작권을 놓고 서로 싸웠는데 진짜 장작한 데는 누구예요? 야곱이 장작한 데는 누구예요? 야곱이 장작한 데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 먼저 왕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시거든요. 근데 새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새로 탄생할 왕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마치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헤로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상황이 참 비슷하게 닮았죠? 그래서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헤로당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한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아니까 너부간네살왕이 보았던 그 금신상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언제 메시아가 올게 된 것을 알게 되냐면 헤로당 때 로마 제국 시절에 헤로당 때 애돔족숙 출신이 왕이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하고 이 목성과 토성의 하늘에서 춤을 추는 상황이 일치하게 된 때가 바로 저 때예요. 이제 앞뒤가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BC 7년부터 6년 그 어간에 이 목성과 토성의 하늘에서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 현상을 보고서 아! 드디어 이제 오셨구나 하고 찾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잠깐 보실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언제냐면 미시 8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2년 전입니다. 2년 전쯤부터 이제 이게 주피터가 목성이고요. 이 세턴이 토성이거든요. 이 두 별이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때 이제 가까이 만나는 만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상황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이 별 이 두 행성이 움직이는 상황만 먼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토성이고요. 이게 목성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얘네들이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이러면서 술 취해서 흔들리듯이 이게 좀 흔들흔들 하면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어디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미시팔년 5월달인데 이 달이 넘어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팔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스톱. 자 이제 미시팔년부터 이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성이 드디어 이제 세탄계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야 쟤네들 만났다 만났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가 지나가는 듯 하더니 도로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뒤로 갔다가 또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야 쟤네들 싸운다 싸운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보셨죠? 근데 이제 저 현상은요. 어느 날 밤에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야 별이 참 예쁘지 뭐 이랬더니 막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런 움직임을 알아차리려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매일 밤 저 두 별들을 관찰을 해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만 저 별들이 신기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못합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 라는 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돌리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목토성, 목성 있는데 여기 위너스가 가까이 오죠. 이 위너스가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신이죠. 여신. 근데 저 위너스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성경의 예언하고 관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탄생할 때 어떤 상황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이 돼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진짜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치러 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게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저 세 별이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뭐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성경을 짬뽕에 비빔밥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연력학 법칙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주관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으면 진짜 정보가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사에 쫓아내시면서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탄생할 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징조를 제대로 알아차리려면 그 징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알아차리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메시아 탄생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하게 퍼져나가면서 변질되고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로마 신화도 메시아 사상에 관한 지식이 변형된 형태로 신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이게 이해가 안되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별이 하늘에 나타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바로 이게 BC 6년 5월 14일이죠. 그때 이제 하늘에 그 별을 보면요. 이걸 조금 보세요. 햇뜨기 직전에 하늘에서 토성과 목성과 금성이 쪼로록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BC 6년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면 예수님 탄생 조금 직전이거든요. 직전까지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 있어요. 태양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고 목성과 토성은 그 뒤쪽에 있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데 태양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이 먼저 뜨고 목성과 토성이 나중에 뜬다는 얘기는 저녁에 질 때 태양이 먼저 지고 목성과 토성이 나중에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을 관찰할 때에는 밤새 저 이 두 별이 춤을 추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연구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오는 그 도중에는 저 두 별이 관찰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두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태양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태양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이 와중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별이 관찰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별들이 태양 오른쪽으로 딱 나타나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아침 해 뜰 때 얘네들이 먼저 뜨고 태양이 나중에 뜨는 그러니까 이걸 좀 뒤로 돌렸다 앞으로 이제 다시 돌려버리면요. 이제 이 상태에서 태양이 뜨기 직전에 토성이 보이고 목성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게 이제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헤롯 왕에게 얘기했죠. 왕이 탄생하는 별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어디에서 나셨는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왕이 헤롯 왕도 나도 모르니까 너네들이 좀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이랬죠. 그 대신에 이제 성경 기록을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가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저 두 별이 안 보이다가 헤롯궁에서 딱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메시아 탄생의 별에 대한 관점을 가진 분들은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다가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딱 이동한 후부터 다시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기절하셨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메시아 탄생을 알렸던 그 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해진 이유가 컴퓨터로 과거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통 그 성경 그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읽으면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었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허황된 신화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완의 잉태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메시아 탄생을 알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은 누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가장 심한 주장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동방에서 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그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춤을 추는 현상도 정말 보기 드문 신기한 현상이지만 이 세례완의 잉태와 세례완의 탄생 이 어간에 일식현상이 연거포 두 번 나타납니다. 근데 저 일식도 계기일식이 아니고 부분일식입니다. 부분일식이란 얘기는 일반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식이란 뜻입니다.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식현상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식현상을 본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식을 같은 장소에서 6개월 간격으로 연거포 본다는 것은 더 드문 현상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이때 또 겹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일식현상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먼 지역일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누구였겠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뀌면서 고레스 왕 때 귀한 영이 내려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때 다 돌아왔겠습니까? 다 안 돌아왔겠습니까? 다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발달된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는 황폐해진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 개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여기 계속 눌러앉아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쪽 이 황폐한 곳에서는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발달된 학문과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연구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후예들이 드디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보시면 이 현상을 목격한 후로부터 예수님 탄생 어간까지 이동해서 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출발해서는 도저히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쪽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아마 메시아 사상을 갖고 박사가 돼서 찾아왔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에 관한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이 목성과 토성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 얘기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도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에 딱 맞춰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춤을 추게 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게 계획돼 있어야 될까요? 저걸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 때부터 계획돼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목성이 저쯤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셔갖고 야 잠깐 이리로 올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태초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예언해놓았고 그걸 이루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 대신 너희들이 연구를 해봐라. 연구를 하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10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잠시 좌향조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마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강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천 번째 탄생일은 지킬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시 6년 5월 14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탄생일이라면 2,000번째 탄생일이 2,000번째 탄생일이 2,000번째 탄생일은 몇 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시 6년이면 마이너스 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994년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1994에다가 6을 더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95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시와 AD 사이에는 0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시 1년에서 AD 1년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저걸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 정리할 때 1년씩 오차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번째 탄생기념일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제 근거가 있는 거라면 근데 재미있게도 그때가 바로 이거 연구한 분이 한동대학교 왔던 때입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월달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5월달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니까 이분이 5월달쯤 되더니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축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연구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가시라고 해놓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이 비록 혼수상태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알아들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기를 야, 이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이렇게 근거 있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객관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혹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는 좀 찜찜하다.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분이 가실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조촐한 선물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좀 하자. 그래갖고 학생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결정을 했어요. 좀 낭만적인 결정을 했는데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큰 건 선물을 못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선물하기로 했냐면 이천 송이 장미를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이천 번째 탄생일이니까. 그래갖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모금을 했어요. 근데 뭐 학생들만 몇십 명 모여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한 이천 송이 장미값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이분에게 드리고서 가서 예수님께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천 송이 장미값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맞춰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장미꽃을 현지에 가서 실제 산 거예요. 사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이분이 사실 이제 이 날이 정확하다면 현대판 동방박사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 이 장미꽃을 들고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갔어요. 통곡의 벽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예요. 성벽의 일부인데 여러분 이 통곡의 벽이 여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서 600만 유태인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치를 떨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팔레스타인 땅 가난한 땅에 가서 죽자 이러면서 이제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1948년에 참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제2성전을 지은 때가 이제 미시 516년인데 이 제2성전이 해로당 때 이제 증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후에 40년 후인 AD 70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때 서쪽 병만 남겨놓고 파괴시켜버렸는데 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전세계로 흩어져버리고 흩어져버리고 로마 제국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성전 파괴 기념일날만 이 예루살렘 하루만 접근하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쪽이나 이쪽 이 기간 동안에는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십자군때 잠깐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가고 싶어도 가고 있지 못했는데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1967년도까지는 요르단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3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나라 세웠을 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세 번째 중동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 요 녹색으로 된 것이 이슬람 아랍 국가들입니다. 고 틈새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주변 아랍국들은 요 이스라엘을 몽땅 지중해로 빠트리는 게 자기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1967년에도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전쟁 때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공격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인 이라크, 쿠웨이트, 수단, 알제리아, 사우디, 아라비가 주변에서 계속 돕고 망해라 이러면서 전 쳐들어왔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이겼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왜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을까요? 안식일 지키려고 실제로 안식일 날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낸 거예요. 정확하게는 132시간 30분 만에 이집트 진영에선 4일 만에 끝났고 그래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거꾸로 각국의 수도도를 맹폭격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 끝나면서 그때 뺏은 땅이 이 초록색이에요. 6일 만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만주 땅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큰 땅을 물론 거의 대부분 사막이긴 하지만 이 큰 땅을 뺏기고 여기도 뺏기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국제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하이반도 돌려달라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돌려달라 골란구원 돌려달라 가자지구 돌려달라 이러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켰던 게 바로 저 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독립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6일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런데 이 성전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세력이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스라엘 사원이 지금 덩그러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화가 나도 엄청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를 자기들 소유로 해야 되는데 접근도 못하고 있었는데 1967년 6일 전쟁 끝나는 날 이 서쪽 벽 일부를 탈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자기들 소유로 하지 못했던 성벽 일부를 되찾은 날 고날을 기념하는 날이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이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저 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200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성전 벽 일부라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걸 되찾은 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현장 사진들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정해진 그 날이 바로 2월 28일이거든요. 1967년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적어오는 그 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아이론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들 깃발을 들고 나와서 국기를 들고 나와서 막 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천송의 장미를 끌고 통곡의 벽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분이 혼자 끌고 간 게 아니고 노인분이거든요. 혼자 끌고 간 게 아니고 어디서 기독교인을 몇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큰 가방 두 개에다가 끌고 가서 쫙 펼쳐놓고 그 이천송의 장미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서 이분은 기도한 거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이럴 때 저는 한동대에 남아갖고 학생들을 몇 명 보아놓고 왜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설명해 주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념하고 넘어가자. 이러고서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크게 알리지는 못했어요. 괜히 2단으로 잡힐까봐. 장작을 쌓아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천번째 탄생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천송이 장미사건입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아니었어 인마 이러면 제가 제가 또 이제 한쪽에서 물통 들고 벌 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잊어먹을까봐 미리 당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메시아 벼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크리스마스 날짜를 정확하게 되찾자 이런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듣고 오해하셔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은 꼭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일 꼭 찾아서 챙기래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관습을 바꾸는 일은 지극히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고 차라리 그 노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탄전이나 그 모든 스토리를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다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알려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여겨지는 이 날은요. 매년 날짜가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음력생일 매년 바뀌는 것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5월 19일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6월 6일이었고 2006년도에는 5월 26일이었고 금년은 5월 26일이었죠. 내년 2007년도에는 5월 16일이에요. 근데 저거 뭐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날을 찾으시면 돼요. 그 날이 예수 그룹시대 탄생 일이라고 추정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2사에서 4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지난 시간에 제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어디 계시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